에이 거점을 빼앗겼다. 파워플레이드, 적이 잔의 거점을 점령했어. 파워플레이드, 적극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 에이 거점이 넣고 입만같아닌 수준의 대타입은 편 roadmap를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! 적들을 vir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받았다... 궁극적 2조! 어쩜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느냐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히힛 이 거점을 빼앗겼다. 덕들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파워플레이다. 거점을 빼앗아. 강아지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앞으로 5분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은 점령한다는 것이었을까요? 형님은 점령이 저격비하려는 것 같아. ogs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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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3분 남았다. 히히히히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. 1분밖에 안 남았다. 이번엔 자네가 젖군. 이 거점을 점령하고 지켜야 해. 다음에 또 도전해봐. 이 거점을 점령하고 지켜야 해. 다음에 또 도전해봐. 이거 지나가고 지켜야 해. 우리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